For the first time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그런 수거지요 그럼요 이 수거도 우리들이 그냥 무작정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처음으로 연습장에다가 골백번 써보십시오 안됩니다 감옥습니다 더구나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이런 경우는 뭡니까 For를 집어넣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알아 비법으로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끝납니다 어떤 애한테 야 인마 너 이거 말이야 오징어포 지포 이거 다 펐었잖아 너 이거 펐잖아 그 장면만 느껴버리면요 영원히 함성되는 거 아닙니까 해보세요 포다 펐었다 인마 지포도 펐었다 인마 포 다 펐었다 인마 포로 펐었다 인마 어떻게 연상하냐고 포다 펐었다 인마 포를 다 펐었다 인마 처음으로 지포를 다 펐었다니깐 포다 펐었다 인마 지포 처음으로 펐었다 인마가 그럼요 For the first time은 처음으로라고 하는 수거였습니다 좋아요 語 챔피언 7 10 10 10 11 11 11 12 13 13 13 12 12